얼마나 안 썼으면 기계가 수업이 이렇게 좋대요. 기계요? 네. 많이 안 썼어요. 저술이요? 저술이요? 이게 최대 할 때는 6천짜리죠? 그거 이제 정확하게 모르겠어요. 오케이 다시 5천짜리 한 번 넣어봐요. 5천이요? 5천. 6천. 6천? 6천. 6천짜리. 6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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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8천. 5천. 5천. 8천. 6천. 8천. 7천. 8천. 9천. 그거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네 알튼이 어딘가 돌아가는게 회수가 펼치게 되는데 그냥 아까 6000에서 변화가 거기까지 급이송 XYZ 급이송이요? 100%요? 랩피드 100%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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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00%요?